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러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국뽕지리는 주제로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전세계 1등인 것을 여기까지 준비해봤는데요. 물론 자랑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의 어두운 부분도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등인 것 탑10! 10위는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의료 행위에 대한 보험이죠. 여러 사람들이 의료비용을 미리 모아서 지불해서 많은 비용이 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죠.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이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1963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광복을 1945년 했는데 의료보험을 30년도 채 안 돼서 도입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군사독재 정권 시기였기 때문에 밀어붙인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의료보험을 도입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소득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죠.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도 이 의료보험을 통하여 값싸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독일, 프랑스, 미국같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배우기 위해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의료보험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암에 걸렸을 경우에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최고 자랑거리 의료보험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는 빵값입니다. 서울의 물가는 세계에서 7번째로 높지만 빵값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는 서울의 빵 1kg 환경가격은 15.59달러로 책정하였습니다. 2위 제네바가 6.45달러, 4위 파리가 6.33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름 있는 수준빵집에 가서 빵 3개 정도만 사면 15,000원을 기본으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어떤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가 한몫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빵집은 파리바게트나 성심당, 뚜레주르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제빵시장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점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동네빵집은 괜찮냐? 이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동네빵집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동네빵집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데요. 소량 구매로 인한 원료 단가가 비교적 비싸고 제품 개발 등의 시간이 써서 변화가 빠른 요즘 시대의 다변화에 밀리고 반죽부터 최종 생산까지 수작업 소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임대료 등 집세에 대한 문제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동네빵집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빵값 세계 1위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도 볼 수 있겠네요. 8위는 인터넷 속도입니다. 아카데미 테크놀로지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28MB 퍼셋 커트 속도죠. 2위인 노르웨이 23.5MB 퍼셋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요. 적은 국토의 빠른 인터넷 개발 그리고 개인 PC의 보급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빠른 인터넷 속도를 고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5G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모바일의 인터넷 평균 속도를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지금은 모바일 인터넷 속도도 세계 1위입니다. 7위는 로봇 밀집도가 뽑혔습니다. 산업용 로봇 밀집도가 세계 1위죠. 즉 공장에 있는 로봇이 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근로자 만명당 531대의 로봇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가 398대밖에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제조업에서 로봇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봇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탑재될 테니까요. 산업 현장에서의 로봇은 생산성 증대를 이어주는데요. 이미 대기업에서는 로봇으로 인한 자동화가 수준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는 중소기업까지 자동화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 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미래에는 로봇 산업이 줄을 이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입니다. 6위는 라면 소비량입니다.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1인 평균 연 73.7개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53.5개로 베트남이 차지했죠. 라면 소비량 자체만 봐서는 인구대국 중국이 1년에 약 390억기를 소비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런데도 소비량 자체로 볼 때 인구가 5천만에 불가한 한국이 전세계 8위에 올랐죠. 이건 분명 큰 문제입니다. 현대 한국인이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는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면은 다른 식품보다 비교적 빠르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제격인 식품이죠. 그리고 점점 일본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1인 라면 소비량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5위는 노인 취업률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은퇴할 나이가 지난 노인 10명 중 4명 가량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은퇴 연령긴 65세 이상 79세 이하 인구 576명 5천명 중 취업자는 38.3%나 다 됐습니다. 엄청 많죠. 이렇게 노인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적 빈곤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도 조사에서도 일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로 가장 컸었죠. 복지국가이고 포용국가라면 누구는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은퇴를 하고 생애 일부를 여유롭게 지내 권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은퇴 후에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소득 절벽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이런 원인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의미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정부 지출은 5,12 국가 평균적으로 국민 총생산의 7.7%인데 한국은 2.2%밖에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회 안정망을 확보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쁜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좀 좋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4위에 세계혁신국가 1위가 선정되었습니다. 세계혁신국가는 특허활동이나 생산성, 연구개발, 제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항목 같은 국가 전반에 대한 혁신성을 지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6년 연속이 나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미래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 인적 자원은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 인적 자원 및 연구와 연구개발, 연구원 수, 정보통신 기술은 세계 1위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연구를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얼마나 연구원들을 갈아넣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직접 투자나 출판과 미디어 제조업, 학생당 중등교육, 교사의 수, 중복해고 비용이 낮은 수준이어서 이 점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3위는 재활용입니다. 어... 물론 정확히는 세계 1위가 아닙니다. 1위는 법률이에요. 재활용은 환경에 크나큰 연관이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환경에 크게 오염될 수 있냐가 결정되니까요. 근데 왜 세계 1위도 아닌 세계 2위인 재활용 순위를 넣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해드릴게요. 독일은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색깔별로 구분해놓은 쓰레기통이 일상생활 여기저기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는 뜻이죠. 함부로 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놓여져 있어서 습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환경도 열악한데 거의 시민들의 노력만으로 이 정도에 오른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가 많아서 분리수거 제도가 시행하기 용이한 이유도 있겠지만 주택가에는 바로바로 갖다 버릴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쌓고 쌓다가 적당히 쌓이면 날 맞춰서 밖에 내놓은 수준에 불과하죠. 자치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거의 미미한데 시민들의 노력만으로 이 정도에 오른 게 대단해서 2순위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제 생각에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맡기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부담을 공적으로 나누게 된다면 시민의식이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세계 1위를 한 날도 머지 않을 테니까요. 2위는 인구 대비 특허 출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대비 특허 출원은 세계 1위입니다. 무려 인구 100만 명당 3091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죠. 엄청 많은 수입니다. 2위가 일본인데 2053건인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죠. 특허 출원 강국이라는 말입니다. 이 특허 출원은 4위에 말씀드렸던 세계 혁신국가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술력이 좋고 확신적인지 알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특허는 양보다 지리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된 기술들이 경제적으로 가치를 띄게 하고 활용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바로 게임 실력입니다. 2016년에 올린 게임을 가장 잘하는 국가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었죠. 게임의 올림픽이라고 불렸던 WCG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요. 말이 더 필요할까 싶습니다. 어... 장르를 불구하고 거의 모든 게임을 다 잘합니다. 대한민국의 게임 실력은 세계에서 으뜸 중에 으뜸인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다만 FPS에서는 다소 밀린다는 평이 있는데 오버워치를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이 못하는 게임은 한국에서 인기가 없는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때까지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1등인 것 탑10을 준비해봤습니다. 노인 취업률이나 빵깍 같은 부정적인 것도 있었고요. 세계 혁신국가나 인터넷 속도 로봇 밀집도 같은 긍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 이 위치에서 만족하지 말고 부정적인 것은 계속해서 개선하고 긍정적인 것을 쭉 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제가 놓친 세계 1위 부분이 또 있을 것 같네요. 조선업이나 자동차, 스마트폰, 전자제품 같은 대한민국에서 자랑거리로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놓친 부분은 바로바로 댓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이상! 상식이 백으로 물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